젓가락은 손을 뺏어야 됩니다. 고춧가루 소금을 다다보냈고 그리고 에피소드에 넣어줍니다 조금만 넣어줍니다 고추장 소금 고추와 고추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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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설탕 바삭바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숙성 뼈를 잘 잘라주세요 삶은 소금 소금 입 cap 새우 1스푼 2스푼 3스푼 1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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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가루 양파 물 고추 고추 소금 소금 고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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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라면식물을 넣어놓은다 라면을 넣어주면 라면의 한 마라 졸라인다 설탕 갈아주면 세금 잡아라 다진마늘 파슬리 철atif 철단 이렇게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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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은 소금을 다 넣어주세요. 계란은 고구마 계란을 계란을 넣어주세요. 소금을 넣어주고 소금을 넣고 계란을 넣어주고 계란을 넣어주고 계란을 넣어주세요. 으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